0054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의 테마는 두차전지 대시 소재 슬래시 부품 두차전지 두차전지 대시 폐배터리가 있습니다. 코스모화학은 능동사는 1968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이산화티타늄, 아나타제, 루타일, 폐소처리제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음 종속기업으로는 기능성 필름, 두차전지 용양극 활물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코스모 신소재와 유기 및 무기화학공업 제품 제조,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코스모총매 및 코스모에코케미 있음 국내 유일의 이산화티타늄 제조업체이며 수입제품 외 국내 경쟁 생산업체는 없음 기업개요 대시 이산화티타늄 등의 제조 및 판매가 있습니다. 이를 주 영업 목적으로 1968년 2월 설립되었으며 1987년 7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국내 유일의 이산화티타늄 및 황산코발트 제조업체로서 국내 아나타제 이산화티타늄 시장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 및 경쟁력 확보하고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기능성 필름 및 두차전지용 양극활물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코스모 신소재 주와 코스모총매 주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임대 슬래시 운송용역 등 기타 매출 부진에도 경기 회복 및 전기자동차 산업의 성장으로 이산화티타늄, 황산코발트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양극활물질 관련 신소재 판매 호조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발생 등에도 순이익 흑자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이산화티타늄 수요 증가가가 예상되며 두차전지 시장의 성장세로 양극활물질, 황산코발트 수요 증가, 환경규제에 따른 총매 수요 확대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코스모화학의 시가 총액은 9,66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코스모화학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21위입니다. 코스모화학의 상장 주식수는 3,500만 8,228주입니다. 코스모화학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코스모화학의 퍼은 53,2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8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0,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82원을 보여주었으며 PBAO는 2,9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1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O가 BPS는 각각 4,50배. 6,13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2만 9,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2억원, 50억원, 30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5억원, 마이너스 156억원, 235억원입니다. 코스모화학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5번지 02% 쌓인이고 유보율은 72.6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이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7,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5,200원보다 2,4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4,8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의 종가는 27,600원이며 주가가 코스모화학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의 종가는 27,600원이며 주가가 코스모화학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0%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코스모화학은 거래량 708만 8천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만 864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끼움증권에서 176만 600일 흔두주, 미래의세증권에서 83만 8천109주, 삼성에서 64만 1320주, 한국증권에서 60만 9천168주, NH투자증권에서 59만 8천8백일 흔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끼움증권에서 166만 6495주, 미래의세증권에서 79만 2333주, 한국증권에서 72만 9백아흔여섯주, NH투자증권에서 57만 8천3백여섯주, 삼성에서 57만 3천11곱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9만 9천3백마흔 두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5만 122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